오늘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요. 르토노 유니버시티에 재직 중이신 우리 이종천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종천 교수의 상담 이야기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종천 교수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요즘 시국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네, 저도 지금 아시는 것처럼 학교들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닫은 상태라 지금 모든 수업들이 다 온라인으로 다 바뀐 상황이에요. 학생들도 학교 못 가고 있지만 가르친 사람들도 직원들도 다 집에서 다들 일하고 있고 집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죠. 여러 가지 좀 다른 상황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을 직접 대면해서 수업할 때랑 또 온라인으로 수업할 때랑은 또 어떤 체감하는 게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좀 아무래도 분위기도 틀리고 가르치는 방식도 좀 틀리고 교수님 스스로도 좀 어색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학생들은 좀 적응하는 시간들이 학생이나 교수나 다 좀 필요한데 또 그걸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고 안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사람의 기호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 것 같아요. 그건 그래요. 진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특별한 시국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족들이 집안에 모여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떤 가정들은 평양시 안 그러다가 아버지도 집에 계시고 학생들도 다 학교 안 가고 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보내는 시간이 이제 평양시보다도 많이 늦는데 그거에 따라서 좋아지는 가정도 있지만 좀 어려운 가정도 있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가족들끼리 함께하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들 좀 지켜야 될 점들 좀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굉장히 유입한 시간이네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에 가족들 간에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티칭해 주시겠다. 알려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안 그래도 기사들 보면 뭐 이혼율도 급증이다. 뭐 아동학대도 많아졌다. 또 뭐 부부싸움이 많아졌다. 이런 안 좋은 소식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이 또 상황이 또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같이 보내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하다 보니까 갈등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진짜 저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아이 아빠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와야 정상인데 한동안에 재택근무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24시간을 같이 있으니까 필요 없는 얘기까지 하게 돼서 좀 이렇게 툭탁툭탁거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같이 지내는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야 되는 우리 가족들이 도대체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네. 일단 그래서 몇 가지 좀 원리 원칙들을 좀 시간 되는 대로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같은 공간 안에 있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나 그런 부분을 찾지 않으면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사실은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게 오히려 불만인 거죠. 함께 있는데 같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고 TV만 보고 있고 같이 있는데 각자 방에만 다 있다든지 밥도 다 무조건 따로 먹는다든지 맞아요. 인터넷 하면서 네. 한 사람 나와서 또 먹고 들어가고 한 사람 또 나와서 먹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 대부분을 차지하면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좀 더 모였으니까 좀 더 함께 보내고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보내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해서 그게 불만이 될 수도 있죠. 그게 예전에는 부부간의 관계 말씀하실 때 좀 자주 나왔던 얘기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게 좀 더 확대가 돼서 자녀 그렇죠? 네. 가족 전체로 생각합니다. 네. 전체로.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제가 두 가지 극단을 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가족끼리 같이 있으니까 모든 시간을 가족끼리 함께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고 가족끼리 너머 다 따로따로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지낸 것도 그것도 좋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양쪽 극단을 좀 피하시면서 그것도 이제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서 이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자기 가정이 생각해 보셔서 자기 가정이 너무나 따로따로 지내는 시간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시면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시간은 하루에 한 번은 가족끼리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같이 얘기를 하는 시간을 정하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일부러 정해놓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흐름대로 가버리잖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일어나는 시간도 다 일정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식사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의 상황에 맞춰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다 같이 가정이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나의 하루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정하신다든지 그렇게 시간을 좀 정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그렇지 않으면 왜 너는 다 따로따로 행동하냐 이렇게 자꾸 불만을 자꾸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서로에게 서로 간의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모인다 한들 또 싸워요. 모인다 한들 이제 또 잔소리가 되니까 잔소리를 하기 전에 좀 더 이게 우리가 영어로는 우리가 프로액티브하게 행동하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예방 차원에서 뭔가 시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야단을 치기 전에 내일은 내일부터는 우리 그냥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같이 밥 먹어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지자. 아니면 뭐 간식 타임에 같이 일하자. 네. 그렇죠. 그거는 뭐 이제 가정의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계획을 좀 짜서 움직이는 게 나겠다. 네. 그게 좋아요. 네.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거를 먼저 알려주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마음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고 없이 훅 들어올 때가 가장 당황스럽죠. 예고 없이 뭐 하고 있는데 다 내려와. 아 제일 싫어요. 다 내려와. 그러면서 이제 같이 밥 먹으면서 왜 다 따로따로 먹는 거야. 이렇게 잔소리부터 나가면 일단 마음을 닫게 되죠. 그렇네요. 특별히 부모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위에서 아래로 가는 그런 구조일 때 그런 자세가 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좀 유념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건 또 어떤 팁이 있을까요? 또 다른 거는요. 이제 아까랑 조금 연결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조금 자녀가 큰 경우예요. 보통 어린 자녀들은 부모한테 자꾸 잘 다가오니까 괜찮은데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중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아이들이 학교로 가다가 지금 다 집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부모님이 집에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집에 있으니까 애들이 시간을 잘 보내야 되는 거에 대한 압박감이 감시자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의 삶에나 아이들 방이나 들어가는 거나 이제 부모님이 거기에 막 끼어든다든지 그렇죠. 그렇게 하면 사실 아이들이 어떤 느낌으로 봤냐면 지금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느낌으로 봤냐면 아이들이 레스토랑 같은 데서 친구랑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 부모님이 앉아있는 느낌이래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는 있지만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아이들만의 어떤 시간과 공간을 좀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도록 고장해주는 거 네. 융통성을 조금 발휘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특히 큰, 또 어떤 아이들은 칼리지에 있다가 집에 들어온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집안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 집은 좀 개인적인 경향이 강한지 아니면 함께 모이는 경향이 더 강한지 이런 걸 좀 고려하셔서 아이의 나이를 고려하셔서 그런 것들을 조금 지금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형상 씨보다 조금 더 이렇게 어느 정도 공간을 좀 주시는 것도 그러네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쪽 방에 혼자 있더라도 아 쟤는 지금 학교에 출석 중이다 생각하고 아예 좀 내버려 둬 주는 네.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극단으로 가면 곤란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혼자 방에만 잠이 있고 문 닫고 있고 이렇게만 지내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적으로 가족이 같이 모여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나오게 하는 거죠. 그렇죠.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제 요즘 시기가 어려운 시기니까 어떤 많은 어려움을 겪는 과정들도 지금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적으로도 어렵고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서 어려운 분도 있고 이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이제 집 안에서 가족들이 계속 모여있는 상태에서 그런 스트레스가 계속 집 안에 계속 있는 거잖아요. 분출이 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때 의도적으로 서로 웃을 수 있는 의도적으로 웃는 습관을 좀 이루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평상시 자기 가족 성향상 잘 웃지 않는 과정들 많잖아요. 많죠. 밖에 나가면은 웃고 웃으면서 얘기 잘하는데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는 전혀 유머를 쓰지도 않고 그냥 지시만 하고 이제 그런데 진짜 사소한 거 작은 것 가지고 뭐 재미있었던 일 가지고 이제 있을 때 의도적으로 그렇게 평상시에 그렇게 웃지 않더라도 자꾸 웃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대요. 그러니까 웃는 것도 연습이라고 해요. 맞아요. 진짜 뭐 웃을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긴다고 진짜 별 거 아닌 거 이거 너무 재미있지 않아 하면서 막 이렇게 일부러 소리를 크게 내서 웃는 습관을 가지면 이게 사람이 기분이 또 이렇게 전환이 되고 그다음에 보는 관점도 틀려지게 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생각보다 영리하고 영특한 게 엄마 아빠가 굳이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해도 왜 그 표정과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로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의도적으로 좀 웃으시면서 아이들을 대하고 그러면 한결 좀 더 분위기가 부드러워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같이 정 웃을 일이 없으면 같이 TV 프로그램 보면서 웃으시든지 아니면은 뭐 조그마한 실수에도 웃으시든지 우리가 보통 보면은 TV의 시티콘 같은 거 보면 사실 그 가정 안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시리어스하고 서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인데 밖에서 보면 너무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여준 게 뭐냐면 일종의 관점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가정, 행복한 가정들은 아예 조그마한 실수라든지 어른이 어떤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걸 웃을 수 있는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모든 것을 되게 시리어스하게 봐서 이제 그걸 지적하고 시리어스하게 다가갈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떤 관점에서 부모님한테 따라서 웃을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시도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성격상 어려우신 분도 있죠. 이번 기회에 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모든 자녀의 대화나 이슈에 다 끼어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누구랑 얘기하고 있다. 전화기 보고 있다. 뭐 해? 그래서 모든 걸 알려고 하는 거. 저 찔려요. 그것도 이제 일종의 아까 말씀드린 개인적인 공간하고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거기도 한데 특히 큰 자녀들 같은 경우는 모든 어떤 하고 있는 일들, 대화 이제 모든 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좋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건 부모 입장에서는 관심인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대단한 간섭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녀가 친구랑 얘기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테크놀로지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진짜 혼자 말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사실은 집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밖에 있는 친구들이랑 이런 친구들이랑 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 옆에서 이제 부모가 계속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스토랑에 둘이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부모님 옆에서 앉아가지고 뭐라고 그랬네. 응시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해주신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집안에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집안일을 어느 정도 분배해서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거 중요한 것 같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특히 한국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뭐 이것도 뭐 부모마다 틀릴 수 있지만 네. 집안일 한 건 다 이제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고 아이들은 아이고 제가 공부하니까 아니면은 제가 뭐 잠을 못 자서 이게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측근지심이 있죠. 경향이 있는데 집에서 요즘처럼 집에서 이렇게 함께 내내 이사하시는 경우는 우리가 이 같은 공간을 모두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일을 조금씩은 나눠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심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건강한 삶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같이 가족들끼리 일을 같이 하다 보면 같이 팀웍도 생기고 네. 그리고 또 뭐 엄마가 하는 일을 이해하게 해도 되고 아빠가 하는 일을 이해도 하게 되고요. 이제 단지 이거를 접근을 하실 때 잔소리와 야단치는 걸로 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자면 뭐 세탁실에 있는 뭐 세탁물 같은 거를 좀 개라 네. 구체적으로 아이들한테 아주 구체적으로 너가 요러니 요러니 일은 이 일이니까 같이 하자 라든지 뭐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아빠랑 같이 야드워크를 같이 한다든지 뭐 맡기는 일도 될 수 있지만 어떤 일은 가족끼리 전체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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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셔서 즉흥적이지만 즉흥적이라고 하지 마시고 어느 날은 우리가 같이 뭔가를 함께 해서 같이 일을 하자라든지 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항상 매일 해야 하는 설거지는 뭐 누가 언제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나눠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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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도 뭔가 이 집안에 뭔가 자기도 기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을 하고 있고 서로 돕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뭐라고 할까 팀워크 같은 일식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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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미국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스포츠에 워낙 미국에 사는 스포츠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 설명하실 때 우리가 하나의 스포츠팀과 같다라고 하는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해하시면 아이들 이해를 빨리빨리 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렇군요. 저희 그러면은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석에는요. 루토노 유니버시티 심리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신 이종천 교수님과 함께하는 상담 이야기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에 가족끼리 잘 지낼 수 있는 팁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먼저 앞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던 걸 좀 정리를 해보면 같은 공간에 있는 가족 간에 좀 계획을 가지고 시간을 정해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라. 그리고 좀 큰 자녀를 둔 가정일 경우는 그들만의 시간과 공간을 좀 인정해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트레스 속에서도 웃음을 의도적으로 좀 지어라. 네 번째는 자녀의 이슈, 관심사에 모두 관여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섯 번째, 가정일을 분배해서 어떤 가족에 대한 기여도와 팀워크를 키우도록 해라. 이렇게 다섯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또 저희가 어떤 두 번째 섹션에서는 또 어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실 건가요? 네. 한 가지는 이제 뭐냐면 서로 감사를 좀 표현하라는 거죠. 맞아요. 요새는 불평불만이 나오기 쉬운데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가족끼리 있다 보면 서로 잘못하고 그 다음에 좀 부족한 것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지적하기가 쉽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족끼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플러스가 많으냐, 마이너스가 많으냐 어느 쪽이 많으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까먹는 말을 많이 하죠. 서로 간에 관계를 해치는 말들 우리가 물론 그런 말들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거죠. 지적해야 되는 건 지적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말들은 꼭 해야 되는 말들인데 문제는 그 말들만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뭐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일찍 일어나라, 밥은 이렇게 먹어라, 너는 왜 이렇게 늦잠을 자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나열하신 거를 듣기만 해도 숨이 좀 막히긴 해요. 그러니까 평화시에 거의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방에만 있다가 모처럼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모처럼 나왔어요. 모처럼 나왔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거죠. 나오자마자.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학습 효과가 되는 거예요. 나와서 부모님과 마주치면 잔소리를 들으니까 될 수 있으면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 방콕이 늘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사실 부모님하고 별로 이렇게 오래 앉아서 나와봐야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오래 앉아서 얘기하는 걸 꺼려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네요. 그래서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걸 꺼려하는 거죠. 무슨 잔소리를 하려고 하나. 긴장하는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가정의 자녀가 그래도 자주 자기 방 밖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부모님들은 그래도 행복한 편이신 거네요. 그렇죠. 자녀가 먼저 부모한테 다가온다는 거는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녀가 별로 이렇게 크게 부모를 어려워한다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 그거를 바꾸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 서로 간에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좀 연습을 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자녀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서로 자녀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연습을 좀 하자 이렇게 하셔서 뭐 예를 들어서 사실 지금 어머니 되시는 분들도 집안에 아이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계속 음식 걱정 지치죠. 음식 다음에 무슨 메뉴를 해야 될까 이런 거 걱정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뭐 항상 먹는 밥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오늘 음식 너무 맛있었다라는 칭찬하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하는 연습 작은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자꾸자꾸 말하는 연습 자꾸 하면 할수록 그런 얘기들이 자꾸 오가다 보면 더 그 사람의 좋은 면이 더 많이 보이거든요. 맞아요.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맨날 내가 차리는 밥인데 그냥 늘 애들한테 먼저 먹어라 그랬는데 어느 날은 내가 그렇게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먹는 걸 보니까 꼴배기 싫어지더래요. 너네는 어쩜 엄마한테 먼저 먹으라는 소리도 안 하냐 감사하단 말 왜 안 하니 이래놓고는 또 혼자서 속상해하셨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러네요. 우리가 이게 잘 안 되신다고 생각하고 평상시에 이렇게 습관이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가정 모임할 때 너희들이 너희들이 다 이렇게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잘 지내줘서 되게 고맙다. 아빠,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고마운 점이 많은데 표현을 잘 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편한 연습을 좀 하도록 하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부부끼리도 서로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끼리도 연습하고 서로 동생들, 형제들끼리도 서로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아지죠. 그렇죠. 기껏 선언해놓고 엄마, 아빠가 툭닥거리거나 당신은 왜 이것도 안 했어? 이러면 이런 얘기가 주로 할 때마다 이제 뭐 뱅킹 어카운트 비유를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디파짓이 일종의 감사한 거죠. 맞아요. 계속 디파짓을 많이 해놓으면 어떨 때는 위도를 해야 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지적을 해야 할 때도 있고 잔소리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아픈 소리 해야만 해야죠.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할 수 없잖아요.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칭찬과 감사가 많이 표현이 돼 있으면 그런 얘기를 들어도 버퍼 작용이 있어서 이렇게 완충 작용이 있어서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래도 전혀 감사나 칭찬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수용을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관계에서 좀 더 긍정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진짜 부모님이 나를 미워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지적만 하는 거랑 그러니까 감사와 칭찬이 계속 있다가 한두 마디 이렇게 지적하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어요. 너무 아프죠. 평소에는 무건수행 하시다가 네, 맞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감사를 좀 표현해라.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연습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을 하시거나 잔소리를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는데 네. 그럴 때 화가 치밀일 때는 그 타임을 좀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이건 꼭 코로나 시국이 아니어도 네, 아니어도 그런데 이제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실수나 잘못되나 패턴들 마음에 안 드는 패턴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쌓아두고 쌓아두거나 성격에 성격에 다 틀리지만 어떤 분은 보자마자 바로 맞아요.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두고 보자 하다가 화를 키운 다음에 빵 터트리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의외의 상황에서 빵 터트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도 당황해서 왜 저러지? 이렇게 되는 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떨 때 보면 자기는 좋은 기분에서 얘기했는데 받아들이는 반응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치미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렇죠. 너무 어렵네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좀 감정적으로 흥분되어지는 같은 느낌이 있으시면 그때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아예 그때는 아예 얘기하지 않는 게 좋고 자녀든 부모든 감정적으로 이렇게 캄다운이 됐을 때 진정이 되었을 때 얘기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대화가 쉽고 서로 얘기하기도 쉽고 듣기도 쉬운데 감정적인 상태에서 소리를 빽 지으신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경우 그런 경우는 일단 듣는 사람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 저렇게 화를 내지? 그리고 또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리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는 게 많고 그러니까 잘못한 거에 대해서만 지적하지 않잖아요. 보통은 어떤 어떤 인격이나 그런 것도 또 건드리게 되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또 참고 있다가 얘기를 하면 상대편도 그걸 알아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심호흡 연습하시고 이제 그걸 이제 가장 정확하게 보는 방법은 몸의 이제 호흡의 변화 내가 내가 몸이 확 달아오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느낌이 있다. 그다음에 호흡이 빠르고 그다음에 심장 막동수가 빨리 뛰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면 좋지 않은 타이밍이에요. 얘기하는 게 참 근데 이런 감정 조절을 좀 피크일 때 한번 눌러줄 수 있는 이런 걸 조절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동안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도 연습을 하면 가능해요. 충분히 일단 자리를 피하신다든지 일단 방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좀 자기 감정에 가라앉히는 시간을 좀 가지신다든지 그거는 이제 자기만의 방법을 자기한테 좀 잘 통하는 방법을 좀 찾는 게 좋아요. 네. 어떤 분은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어떤 분은 뭐 잔다든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재밌는 TV 프로그램을 보신다든지 뭐 그거는 이제 본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자기 스타일을 찾아가시면 되는데 원리 원칙은 이제 감정적으로 기분 나쁜 상황에서는 심각한 얘기 지적하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이 집안에 있다 보면 무엇인가 모르게 부모가 모르게 무엇인가 기분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뭐 했는데 성적이 갑자기 좀 안 넓게 나왔다든지 그럴 수 있죠. 아니면은 친구랑 뭐 이제 집안에 있으면서 뭐 서로 텍스트라든지 뭐 SNS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기분 나쁜 상황이 어떤 생겼다든지 아이들만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어떤 기분 나쁜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아이들은 보통 그런 스트레스나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잘 조절하지 못하고 보통 가족들한테 표출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부모한테 꼭 화를 내지 않아도 굉장히 기분이 나빠있다든지 이제 그럴 때 어떤 부모님들은 그걸 굉장히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나한테 무례하게 구는구나. 왜 쟤는 다른 식구도 다 기분 나쁘게 왜 자기 기분 나쁘다가 왜 저렇게 행동하냐 에 대해서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좀 그 그 아이의 성향이나 아니면은 그 나이대를 고려해서 조금 그걸 좀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그 아이 본인이 기분이 나빠서는 건지 그게 나를 나한테 기분이 나빠서 나한테 무례해서는 건지 아니라는 거를 그걸 좀 먼저 판단을 하셔야겠네요. 그걸 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은데 자기 기분만 생각한다. 남에 대해서는 생각할 또 다른 인신공격이 되는군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왜 우리 부모님이 잘 안 되냐면 우리도 어렸을 때 부모님의 눈치를 보거나 무조건 어른한테는 공손해야 된다는 게 있으니까 네 네 네 감정을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지 마라 이렇게 우리도 많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적인 문화랑 미국적인 문화 좀 틀려요.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자기 기분 나쁜 거나 슬픈 이런 감정들을 드러내도록 좀 솔직한 편이에요. 그런 문화 속에서 많이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기분이 나빠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아닌 척해야 되고 그래야지 그게 성숙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식의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그런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또 아이들은 또 아이들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또 차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개인적으로 봐드리셔서 그걸 아이들한테 도의로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더 부모님한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러면 교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뭐 시무룩해 있고 좀 뚱이 있고 그럴 때 부모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그것도 이제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어떤 아이들은 그걸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젝트를 해드리는데 너가 좀 이런 것 같다 라고 이렇게 관찰한 걸 오늘 너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라고 얘기를 사실대로 그냥 관찰한 걸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하시고 무슨 일이 있냐 무슨 일이 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의 성향을 좀 파악하시는 게 좋은 게 어떤 아이들은 네가 그럴 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가 그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주는 게 네가 좋냐 라고 물어보시는 게 그게 첫째가 다를 수도 있고 둘째가 다를 수도 있고 남자가 다를 수도 있고 여자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엄마 그때는 날 좀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가 엄마한테 어떤 엄마를 존중하지 않고 엄마한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좀 기분이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럴 때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기분이 아닐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나를 좀 내버려 두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나는 진정이 되니까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어떤 부모님들은 누군가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이 기분 나빠하는 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당장 해결하려고 왜 그러냐 그러면서 그 사람의 기분을 빨리 풀어줘야 자기도 마음의 기분이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참 미묘해요. 그런 분들이 자기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보시면 좋은 게 진짜 내가 이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하는 건지 내가 그런 기분을 보는 게 불편한 건지 그러네요. 그런데 보면 어떤 분들은 후자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기분이 불편해서 빨리 이 사람의 기분을 빨리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기 위해서 내가 빨리 이 사람에게 뭔가를 해줘서 무리수를 두게 되는군요. 이 사람의 그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부관계 사이에서도 어떤 사람은 내가 기분 나쁘을 때 나를 좀 내버려 뒀으면 하는 게 있고 어떤 분들은 내 배우자가 기분 나빠 있으면 자기 본인이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는 거예요. 어떤 많은 경우는 본인의 편리함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은 본인의 이기심인가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런데 저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좀 그랬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감정이 나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편한 대로 가이드를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성향을 물어보는 게 좋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주는 게 너한테 도움이 되냐. 그러면 나는 그때 좀 내버려 두는 게 좋다. 그러면 내 스스로가 내 감정을 정리해서 정리했을 때 그때 나는 이성적으로 내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고 배우자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배우자는 내가 기분이 나빠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신경 안 써. 이런 기분 나빠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그래서 내가 기분 나빠했고 지금 힘들다고 했는데 또 소외감 느끼죠. 소외감을 느끼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쓰지 않고 그게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좋아요. 그러네. 그래서 어떤 자녀들은 내가 기분 나빠했을 때 엄마가 나한테 물어보는 게 좋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자녀한테 그게 맞춰주는 거죠. 그러네요. 가족의 성향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서로 얘기해 본 것도 재밌어요. 그러네요. 넌 그러냐? 나는 안 그런데 재밌다. 기쁠 때는 어떻게 대응하고 슬플 때는 어떻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 이런 걸 좀 평상시에 얘기를 나눠보면 그런 것도 패밀리 타임 때 서로 얘기해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면 서로의 성향을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서로 간에 어떤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렇죠. 오늘 교수님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에 가족끼리 잘 지낼 수 있는 팁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해서 저희가 대략 한 여덟 가지로 쭉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여기에 공인님도 정말 유익한 내용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들으셨을 때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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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